자, 드디어 맨투맨 기초를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누구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복습하는 것을 해두고 염두에 둔다면 저희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 교육용으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복습도 할 겸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냥 예습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성인들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일장이 있는데 주부와 술부가 나와요. 주부라고 하는 것은 주체, 행동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어떤 상태, 문장에 있어서 주된 것을 말하겠죠. 부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주부, 이런 말이 될 거고 술부는 수로, 수로가 뭐죠? 수로는 동작 또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부와 술부라고 하는 것은 주부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미사에 들어가는 뭐가 있을까요? 주어가 있겠죠. 주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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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가 붙은 게 있죠. 은, 은, 이, 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뭐죠? 주어죠.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어라고 해요. 주어. 그런데 여기다가 주부라고 하는 것은 왜 또 부가 들어갔냐. 자, 게으른 나는. 게으른 나는. 게으른은 누구를 수식해요? 나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만 단순한데 앞에 막 여러 문장이 이렇게 단어 가지고 이거 전체를 만들죠. 그러면 게으른 나는. 이게 이제 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체의 단어를 의미한다면 주부라고 하는 것은 그게 포함된, 주어가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갑니다는 뭐죠? 동사죠. 그래서 이게 뭐죠? 술어요. 술부. 그래서 동작이라든가 꼭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상태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쁘다. 학교는 크다. 이건 동작은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술부다.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맨투맨 보면 영어 문장은 대부분 ~~가 ~~이다. ~~는 ~~하다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여 ~~가로 해석되고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주부라고 한다. 제가 안 보고 하는데도 비슷하네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주부 다음에 위치하여 ~~이다. ~~하다로 해석되고 주부나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을 술부라 한다. 그래서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subject 그리고 술부의 동작이 되는 말을 수로동사 그냥 동사라고 하면 되겠죠. 버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게요. 결국은 주어동사가 뭐냐 이거 설명하는 거죠. 주부와 술부의 형식을 갖춘 문장을 볼까요? fire burns, 불이 탑니다. 주어죠. 탑니다. 동사 father, rice, 노벨스. 아버지가 씁니다. 뭘 써요? 노벨스.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을 목적어. object에요. 그래서 s는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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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는 가급적 정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주어, 동사는 버브, 해석보다 동사, 그 다음에 o는 object,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my가 있네요. my father, my father, 나의 아버지, my는 father에서 시켜주죠. rights, 동사, 노벨스, 목적어 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건 3행식이죠. 자, the Korean people, people,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 Korean people.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 복수겠죠.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수고, very diligent. 매우 근면합니다. 이건 보이겠어요. 상태죠. 상태. 매우 근면하다. 자, cows, cow가 소죠. 소, 졌어. 소는 give us milk. 자, 소는, 졌어는 give. 복수니까 단순으로 쓴 거죠. 만약에 cow 하나 했으면, gives 이렇게 해야 되죠. 소는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us.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에게. 이것을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indirect object, indirect. 아까 디렉트, 이제 디렉트, 아이오. 아이오는 인디렉트, 오브젝트. 자, 디렉트는 뭐예요? 직접의 뜻이죠. 디렉트. 아이오을 쓰면 부정의 낫이네요. 그래서 낫, 디렉트, 오브젝트니까 직접 목적어가 아닌.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자, DO는 디렉트 오브젝트. 그래서 직접 목적어, 영어는 무언, 무어를 이렇게 해당되고, 자, 인디렉트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하면은 목적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 하면 간접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젖소들은 우리에게 밀크, 우유를 기입, 줍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왜 우리나라 말하고 오순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어에 문장 형식이 있어요. 오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에 맞게끔 문장을 써줘야 돼요. 우리나라 말하고 오순이 틀리다. 참고로 우리 이제 처음 보면 오순이 중요하겠죠. 글자의 순서. 자, 나는 학교에 갑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나오고 부사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에 갑니다. 동사예요. 주어, 동사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I, I는 이리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항상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먼저 나와요. I go to school. 학교에. 이렇게. 그래서 오순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 오순과 같은 게 뭐냐면 중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의 오순은 같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과 한국말과 일본말은 같아요. 그래서 오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일본어 배운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어순이 그런 문법에.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 이 어순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문장을 맞겠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순을 문법을 무시해버리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할 때 I to school go. 이렇게 하면 영어에서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문장이 바른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장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인수박에서 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어 술부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문장. 이거 뭐냐면 주어 동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자 우리나라 말도 그죠. 너는 이리로 오다. 오다. 뭐 이거는? 문장이죠. 그런데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것도 뭐죠? 너 이리로 와봐.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와봐. 이건 뭐죠? 명령물이잖아요. 너 이리 와봐. 그런데 이리 와. 주어를 생략할 수 있죠. 너를 빼버릴 수 있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생각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이거는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fire. 그럼 불이야. 그 말이죠. 불이야. 이거를 명령문. 명령문 아니죠. 명령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불이야. 라고 이렇게 뭐죠? 그냥 질르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그 말 가끔 단어 한 단어 하고 쓰잖아요. watch out. 조심해. 그 말이죠. 조심해. 조심해. 뭐라고 해야 되죠? 해석이? 조심해 맞죠? 조심해. it's true. 그거 사실이니? 정말. 그 말이죠. 정말. it's true. 정말. 그죠? how beautiful this flower is. 이건 감탄문이에요. 이 꽃은 얼마나 예쁜가. 그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 말할 때는 이 꽃은 얼마나 예쁜가. 그렇죠. 얼마나. 하나. 근데 그 말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how를 쓴다. how beautiful. 이거는 나중에 감탐을 배울 텐데 how 형부주동. how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을 쓰면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what a. 이게 들어가요. 또는 관사가 복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형용명 주동. 주어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을 때는 화을 쓰고 명사가 없고 형용사나 부사할 때는 how를 쓴다. 감탄문의 공식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공식에 맞게끔 문법에 맞게끔 영어를 문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this flower is. 이 꽃은 뭐뭐이다. 주어 동사가 왔죠. 근데 how beautiful 다음에 명사가 있어? 없어요. 없죠. this flower가 명사는 아니에요. 이건 주어 동사니까. 그러면 없기 때문에 how가 온 거예요. 만약에다가 what beautiful this flower is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틀린지 맞는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문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법을 정확하게 해야 영어 문장이 틀리겠었는지 맞게 했었는지 알 수 있죠. There are some bad men in this town. 이 도시에, 이 도시 안에 썸배드맨, 몇몇의 나쁜 남자들, 나쁜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는 명칭, 문법 용어로 뭐냐면 이거를 유도 부사라. 유도 부사. 우리 스포츠 운동에서 유도, 업체, 그게 아니라 우리 유도한다고 했죠. 어디어디로 방향으로 이끄는 거. 그래서 there are 하면 뒤에 이게 주어예요. there are, 다음에 이게 아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there은 유도 부사예요. 그냥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there are some bad men in this town. 이 도시에는 약간의 나쁜 남자들,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are는 유도 부사다. there은 유도 부사다. 이렇게 해석은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어는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아가 있고 그래서 there are 유도 부사다. 이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을 해석할 때 뭐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은는 이가가 주어라고 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이게 주어잖아요. 있다. 이게 동사고. there are 뭐예요? 그러면 그냥 막인하게 뜻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도 부사라고 한다. 유도 부사. in this town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죠. 나중에 설명. near the river. 강가에, 강 근처에 스탠드, 서 있습니다. a big hotel, 큰 호텔이 서 있습니다. near the river. 강가에, 강 근처에, 뭐, 뭐에, 은는 이가 아니죠. 이게 주어가 돼요, 안 돼요? 주어가 아니에요. 뭐죠? 부사예요. 스탠드, 서 있습니다. a big hotel,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near the river. 강가에, 스탠드, 서 있습니다. a big hotel, 큰 호텔이 서 있습니다. sorry, 미안. I won't be there. 나 거기에 있지 않을 거야. 나 거기에 안 갈 거야. 그 말이죠. 나 거기에 안 갈 거야. 미안해. 나 거기에 안 갈 거야. 그 말이고, won't는 will not의 준말이에요. will not. 뭐, 뭐 하지 않을 것이다. be는 존재하다 뜻이에요. 존재하다. 나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거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는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나 거기에 못 갈 거야. 미안해. 그 말이에요. sorry, I won't be t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would you like to smoke? would you like? 하면 너는 뭐, 뭐 할래? 그 말이에요. to는 뭐냐면 smoke. 너는 담배 피우고 싶니? 그 말이죠. 담배 피우고 싶니? 이거는 to는 뭐냐면 목적어를 취하게 쓰는 거예요. 예컨대 좋아하다. 우리나라로 막 해볼까요? 좋아하다. smoke 뭐예요? 피우다. 담배 피우다. 그러면 우리나라말로 너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해. 이게 맞아요. 너 좋아하다. 담배 피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좋아하다도 동사하고 피우다도 동사해요. 그러면 이거를 뭘 해요? 좋아하다의 목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해야 돼요? 이게 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우리나라말로 너 담배 피우다를 좋아하니 담배 피우다 좋아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니 이렇게 되죠. 너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니 이렇게 해야지. 너 피아노 치다 좋아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뭐뭐 하는 것 바꿀 때 뭘 쓴다? to를 쓰거나 ing를 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to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to가 나온 거예요. like는 뭐죠? like는 동사 좋아하다 smoke는 담배 피우다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동사에다가 to나 ing를 붙여서 목적으로 만들어준다. to를 붙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투부정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ing에 붙이는 걸 뭐라고 해요? 동명사라고 그래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무엇을 쓴다? 명사처럼 쓴다. 동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smoke 담배 피우 I never do 나는 결코 하지 않아 do는 smoke 받는 말이죠.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나오죠.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는 뭐뭐로부터 벗어난 그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벗어난 out은 뭐죠? 밖이에요. of는 뭐뭐로서의 밖이에요. sight는 뭐죠? see의 명상이라고 쓰겠죠.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다음에 mind는 뭐죠? 마음이에요. out of는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연인들이 떨어져 있으면 뭐죠? 살아가는 마음이 식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out of sight out of mind 괴로울 때 연인들이 사귀다가 괴로우면 어떡해요? 벗어나 있으려면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 다음 문장을 주부와 술부로 나누고 우리말로 옮기시오. 주부와 술부니까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주부는 동사 All the students in our class work hard 하드는 부사예요. 동사를 수십해죠. 여기서 복습하겠지만 설명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명사는 뭐죠?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로 쓰인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형용사란 사물의 상태 성질 또는 뭘 나타내? 수량 등을 나타내며 뭘 수십한다? 명사를 수십한다. 그렇죠? 예쁜 꽃 꽃은 뭐죠? 명사죠. 예쁜은 형용사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 니은으로 많이 끝나요. 예쁜 바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는 뭐냐면 부사는 시, 장, 방, 목, 원, 조, 결량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런 말들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시는 뭐예요? 시간 언제 장소는 어디 어디에서 장소 방은 방법 잘 뭐 어떻게 어떻게 목은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어가 아니에요. 뭐뭐를 하면 목적어지만 뭐뭐를 하기 위하여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인은 뭐죠? 뭐뭐를 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전부 원인을 나타내고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에요. 몸한다면 니가 공부한다면 니가 1등한다면 다 이런 건 다 부사를 나타내는 말이고 결과는 결은 뭐냐면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양은 양보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 비록 뭐뭐뭐한다 할지라도 그래 니가 맞다고 인정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된 건 전부 다 양보예요. 그래서 시장, 박목원, 조결량 이렇게 외우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나타내는 건 전부 부사고 뭐를 수식한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 말만 외우면 돼요. 이 세 가지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며 문장 속에서 주목보로 쓰인다. 이 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며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란 시장, 박목원, 조결량을 나타내며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 말만 외우면 영어가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워크가 동사예요. 그럼 이게 술부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뭐죠? 우리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겠죠. 이게 워크가 동사고 그런데 주부는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학생들을 설명하는 말들이죠. 전부 All the students in our class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게 전체 주어 문장을 나타내죠. 워크하드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해석이 자 더 버즈 이거 새싹인가요? 새싹은 언더트리 나무에 어느 어디 어디 위죠? 나무 위에 있는 새싹들은 그 말이죠. 새싹들은 윌 뭔 말 것이다 순 곧 비 오픈 곧 오픈 열릴 것이다 새싹이 날 것이다 그 말이겠죠. 윌 비는 윌은 저 동사죠. 이쪽은 다 동사 부분이고 이쪽은 전부 명사 부분이겠죠. 나무에 있는 새싹들은 곧 오픈될 거에요. 뭐지? 새싹이 열릴 것이다 그 말은 곧 뭐죠? 꽃이 필 것이다 아니면 싹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화이트 클라우드 화이트 클라우드 하얀 구름들은 구름들은 자 그럼 이거 보죠. 화이트는 형용사가 되겠죠. 하얀 구름들 이거는 형용사 이거는 명사 클라우드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주부가 되겠죠. 플로트 둥둥 떠다니다 그 말이죠. 오버헤드 머리 위로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죠. 머리 위로 둥둥 떠 있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머리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요소 문장은 나중에 중요성분이 있어요. 중요성분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장을 O형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3, 4, 5를 하는데 S, V, S, V, C S, V, O S, V, I, O, D, O S, V, O, C 여러분들 이거 제가 써놨죠. 공통된 게 뭐예요? S가 있어요. 뭐죠? 이거는 주어예요. V가 있죠? 공통된 게 뭐죠? 동사예요. 나머지는 C하고 500개 없죠. C가 있고 이건 뭐죠? 보어예요.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S, V, O, C 이것만 갖고 문장 5개가 다 결정돼요. 그러면 어떤 것은 S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V가 되고 어떤 것은 C가 되고 어떤 것은 O가 되냐 그러면 S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명사만 될 수 있어요. 명사만 명사나 뭐다? 대명사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 동사는 동작 상태 성질 아니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간단해요. 자 보어가 중요해요. 보어는 나는 학생이다. 영어로 말하면 나는 이다. I am student 그렇잖아요. 학생이다. 그러면 나는 주어예요. 학생은 뭐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를 그럼 뭐냐면 보어는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어요. 학생처럼 그 다음에 너는 예쁘다. 너는 이다. 예쁘다. 예쁜. 그럼 너는 예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쁘는 뭐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만 될 수 있어요.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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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나는 주어 go 갑니다. SV가 SV가 있죠. 투스쿨 학교에 어디어디에 이거는 문장성분은 안 봐요. 부사는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부사 구 부사 절 다 있어 해도 이거는 문장성분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동사만 있는 걸로 보죠. 그럼 뭐죠? 이름식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성분을 따질 때 중요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명사나 형용사만 하고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뭐예요? 대명사죠. 나는 꽃을 좋아해. 꽃은 뭐죠? 명사죠.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나 대명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 명사는 뭘 쓴다? 문장 속에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만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은 명사만 있죠. 그런데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 해서 결국은 뭐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오형식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부사는 문장성분이 안 돼요. 부사는 뭐다? 시장 방목원 조결량 이런 말들은 아무리 있어봤자 문장성분이 중요하게 안 쳐져요. 문장성분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명사 동사 형용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문장구성을 따질 때는 부사는 아무리 길어도 문장성분은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한번 봅시다. 문장성분을 보면 문장구성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 플라워스 블룸 꽃이 핀다. 주어 꽃은 뭐죠? 명사예요. 명사가 주어가 되죠. 블룸은 동사 꽃이 핀다. 시 그녀는 뭐죠? 대명사죠. 대명사 러브즈 좋아합니다. 허 도그 그녀의 독 개를 좋아합니다. 베리머치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거는 문장성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적어죠. S to love is to forgive 러브는 뭐예요?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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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is 이다 용서하다 사랑하다는 용서하다 이다 이거 만약에 이거를 러브 is forgive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다는 용서하다 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랑하다는 용서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도 사랑하다는 용서하다 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어는 뭐가 될 수 있다 주어하고 주어하고 보호는 뭐만 될 수 있다 명사 앞으로 애인하고 쓸게요. 명사 명사만 주어나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보호는 형용사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동사잖아요. 러브 사랑하다 포기부는 용서하다 동사 동사는 주어나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주어를 쓸 수 있을까 또는 보호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동사를 뭘로 만들어준다 투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투를 넣어가지고 동사를 뭘로 만들어졌다 명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투 러브 이스투 퍼기브 그러면 이거는 투가 붙으면 몸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투부정사 용법 혹시 배우는 일이 보겠지만 투부정사 용법에도 뭐가 있어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투 를 붙여서 명사로 썼죠. 이게 뭐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자 투 퍼기브도 뭐냐면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보호로 쓴 거예요. 보호로 투 러브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그는 보호로 썼기 때문에 뭐다? 명사는 주 목 보호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투 러브나 투 퍼기브도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 를 쓴 이유가 뭐냐면 동사만 쓰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밑에는 뭐냐면 아까 동사에다가 투 를 붙이거나 또 하나 방법으로 ing 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투에다가 동사에다가 투 를 붙이면 뭐다? 투 부정사라고 하고 이거를 동사에다가 ing 를 붙이면 동사를 뭘로 만들어줬어요? 명사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그래요. 동명사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make money 돈을 만들다 그 말이죠. 돈을 만들다 즉 돈 벌단 말이에요. 돈을 만들다는 돈을 만들다 그런데 그것은 it's not the end and the aim of life 끝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인생의 끝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다. 돈을 만들다 인생의 끝도 아니다. 인생의 끝과 목표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만드는 것은 몸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뭐라고 이걸 불안전명사라고 하나요? 몸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 를 붙인다. 그 말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ing 를 붙지 않고 여기다가 투 를 붙일 수도 있겠죠. 투 메이크 머니 이렇게도 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동사를 뭘로 명사로 만들어줄 때는 투 를 붙이거나 ing 를 붙여주는데 어떤 동사는 투 를 쓰고 어떤 동사는 ing 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동사에다 투 를 붙이는 것은 뭐다? 동사를 뭘로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 이야기했고요. 목적어 목적어는 앞에서 아까 몸 하는 것을 그렇죠. 몸 하는 것을 이것보다 이것을 직접 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디렉트 디렉트는 뭐죠? 직접 고든 그 말이죠. 디렉트 그래서 보면 직접 목적어에요. 무엇 무엇을 무엇을 누구 누구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어에서는 뭐 뭐 얘기할 때 목적으로 본지 한 번지 모르겠어요. 국어는 우리는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국어를 말이 어 그거 이상한데 이건 알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냥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I 나는 asked 물었어요. 힘 그에게 누구 누구에게 뭐다 이거는 간접 목적어 꼭 기억해두세요.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직접 목적어 이거를 사형식이라고 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힘 그에게 iodio 이렇게 보면 sviodio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를 사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이거를 외우시기 바라고요. 보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컴플리먼트인데 보호는 뭐냐면 이게 무슨 이게 돌보 자죠.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말. 보충한다는 건 왜 보충해줘요? 말이 뭔가 불완전하는 거죠. 예컨대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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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는 비케임 되었습니다.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해볼게요. 없다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민아는 되었습니다. 말이 완전해요? 안 완전하죠. 간호사가 됐는지 선생님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민아는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격보호라고 해요. 주격보호. 주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민아니까 생각나는데 제 초등학교 기간 때 짝이 곤미나였어요. 곤미나 곤미나 민아 비케임 플로리스트 지금 뭐가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어쨌든 민아 비케임 플로리스트 저도 이 문장 처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습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쏟을 만큼 그렇게 제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버벅거리도 이해해주시고 예습 없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아 비케임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가 그 뭐죠? 꽃 그 뭐죠? 그 뭐라고 하죠? 그 꽃가게 하면서 플로리스트가 그 그 영어가 모르겠는데 그 꽃 그 뭐죠? 꽃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회사꽃 뭐라고 되어있죠? 그냥 플로리스트라고 되어있네요. 그냥 그 꽃 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플로리스트 he found his wallet empty 그는 파운드 이제 파운드가 뭐냐면 원래 파인드의 과거의 영어예요. 파인드 알아냈다. 발견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발견했어요.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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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his wallet, wallet은 지갑이죠. 그의 지갑이 어떻게 됐다? empty, 비어있다. 비어있다. 그는 알았는데 뭘 알았어요? 그의 지갑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의 지갑이 목적어져요. 그런데 상태가 어떻게 해요? 그 지갑이 비어있다. 그래서 empty는 비어있다가 내가 비인거 아니죠. 그가 비인거 아니죠. 그가 비인게 아니고 지갑이 비인거죠. 그래서 그가 비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가 머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알았는데 그의 지갑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거는 empty가 뭐다? wallet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보충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돼요. 그래서 보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2형식 s, v, c 그 다음에 o형식 s, v, o 그 다음에 o, c 이거는 o, c 목적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의 지갑이 어떻다? 비었다. s, v, c c가 뭐다? s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거죠. Mina became Mina가 되었어요. 뭐가? a florist 꽃 florist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충해주는 말인데 뭘 보충하냐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는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문장 성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보면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자, idle man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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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사람은 never succeed 성공한다 딱 주어맞으면 되죠. 이건 뭐예요? 주어 성공한다 동사예요. 나머지는 설명해주는 거예요. 자, un idle man un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정관사라고 하고 아이들은 게으른 뜻이에요. 게으른 게으른 사람 게으른 남자 그 말이죠. 그러면 게으른 뭐예요? man을 수식하는 것보다 형용사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우리나라말로 뭐 뭐 은 니은은 끝나죠. 게으른 그쵸? 예쁜 전부 니은은 끝나면 돼요. 또는 바쁜 니은은 끝나잖아요. 자, un idle man 게으른 사람 게으른 남자는 never 결코 succeed 성공한다 in anything 아무 곳에서나 그렇죠? 어느 곳에서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never가 되겠죠.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지만 주어가 이거 하나 동사가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변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양 성분이 안 돼요. 그럼 뭐다? s하고 v만 있기 때문에 뭐다?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부사는 문양 성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unhappily 행복하지 않게 그 말이죠. un은 부정을 나타내요. 부정의 접두사 그래서 happily가 행복하게 unhappily는 행복하지 않게 즉 불행하게도 어 이거는 전체 문장으로 수식하겠죠. the little girl 걸은 뭐냐면 주어예요. 근데 어떤 소녀? 작은 소녀 어린 소녀 이거는 뭐죠? 걸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걸 그 소녀는 어린 소녀는 died 죽었습니다. of는 뭐냐면 질병이라든 이런 걸로 말할 때 die of 무엇으로 죽다 그 말이에요. 설명이 돼있나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어 여기는 설명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die of 오브 오브 할 때 질병으로 할 때 죽는다 할 때 die of에요. 이렇게 수거 수거입니다. 무엇으로 죽다. 캔서 캔서가 뭐죠? 암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작은 소녀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주어 동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요? 주변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식어는 문장 성분이 된다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sv, svc, svo, sviodo, svoc에서 각각 sv가 뭐뭐가 될 수 있는데 v는 간단하죠. 동사니까 s는 뭐다? 명사만 될 수 있어요. 동사를 쓸 때는 to를 붙이거나 ing 붙인다. 그 다음에 o도 마찬가지 명사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어떻게 된다? to를 붙이거나 ing 붙인다. 간단하죠? 결국은 뭐냐면 명사에요. 명사나 대명사 또는 동사인 경우는 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뭘로? to나 붙이고 ing 붙이고 그 다음에 c, bo어는 뭐다? bo어 bo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명사 중요한 거 형용사 그 다음에 뭐죠? 명사 동사 이 세 개가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사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형용사도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bo어를 쓰면 형용사가 되지만 그냥 명사를 수식하면 주어를 수식하는 그냥 주부가 될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로 해서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구와 절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앞에서 설명했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명사 형용사 adj adj j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사 adv 자, 이거 애호라고 했죠? 자, 이거 뭐냐면 단어가 단어예요. 단어 단어가 우리 홋단자 쓰죠. 이게 홋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홋. 이게 맞을 거예요. 홋단.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것처럼 주부, 수부가 되려면 여러 개가 막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 최소 몇 개? 두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단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단어가 벗어나는 보다 이거는 구 아니면 절이에요. 자, 구와 절은 차이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어요. 그게 이제 명사 역할할 수도 있고 형형사 역할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단어가 하나 있을 때는 명사, 형형사, 부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어, 단어가 모여서 여러 개가 있으면 구 면 명사구, 형형사구, 부사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절이면 명사절, 형형사절, 부사절 이렇게 붙일 뿐이에요. 단어가 하나만 있을 때는 단어라고 하고 형형사, 명사, 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구 아니면 절이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제가 앞에 우스갯소로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절 절이 뭐죠? 산속에 절 있잖아요. 절 절에 가면 누가 있어요? 주지스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기 동자승이 있죠. 동자승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해요. 주지스님과 동자승이 있으면 절이다. 여기 구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냥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뿐이에요.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근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는데 주어, 동사가 없다. 그러면 구다고 하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 구, 절 이렇게 모으면 되고 단어는 하나만 쓸 때 구와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이렇게 머릿속에 확 박혀 두면 나머지 이해가 쉬워요. 자, 볼까요? 자, to terrorize, 거짓말을 하는 것은 is wrong,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to terrorize, 거짓말 하는 것은 그렇죠? 자, tell이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썼죠. 뭐냐면 뭘로 쓰기 위해서? 명사로 쓰기 위해서. to terrorize,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몇 개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죠. 네 개 단어가 뭘로 쓰였어요? 주어로 쓰였죠. 그러면 명사가 붙어있죠. 명사는 뭐다?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게 명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명사는 아니에요. 아니면 명사, 구, 아니면 절인 거죠. 왜냐하면 단어가 네 개나 있으니까 명사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명사, 구, 아니면 명사, 절인데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없죠. 여기 안에서 주어, 동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거는 명사, 구가 돼요. 그래서 명사국은 뭘 쓰였다? 주어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s wrong,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짜 주어, 가주어 가주어라는 것은 가짜 주어요. 이거를 내세우고 이걸 뒤로 보낼 수 있어요. It is wrong to tell a lie. 이게 진짜 주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거 가끔 영어 문법책에 나옵니다. 가주어, 진주어. It is wrong to tell a lie. 아시겠죠? It is wrong to tell a lie. 자, 두 번째 taking a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뭐예요? 삼보하다 그 말이죠. 근데 take a walk는 삼보하다. 동사예요. 근데 is, 동사죠. 그럼 뭐예요? 이게 주어로 써야 되잖아요. 삼보하는 것은, 그렇죠? 몸 하는 것은, 그 모양이다가 to take a walk 하거나 뭐다? take다가 ing 붙여서 taking a walk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ng 붙였죠. 동명사로 taking a walk 삼보하는 것은 is, 이다. 뭐다? his only exercise 그의 유일한 exercise 운동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셋 세 개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아니고 뭐다? 구가 되겠죠. 구나 절이 되는데 주어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가 생성되죠. 뭘로도? 명사구가 되겠죠. 명사에 걸 하니까 그래서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동사 his only exercise 요거는 요거를 설명해 준 거니까 보호가 되죠. 보충해 주는 말 주격 보호가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he 좋아해요. likes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한다. 뭘 좋아해? read 나베스 소설을 읽다 그 말이죠. 만약에 to가 없으면 그는 좋아한다 소설을 읽다 이렇게 쓰게 되어야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는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죠. 그것을 좋아한다 할 때 to를 붙여주죠. 또는 뭐다? ing reading 나베스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like는 일반적으로 to를 쓰니까 he likes to read 나베스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전체가 뭐예요? 목적으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명사가 돼요.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아니고 세 개로 구성됐죠? 두 개 이상은 구 아니면 절이에요. 근데 to read 나베스에서 주어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설을 읽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구가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명사 구.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적으로 쓰였죠. 세 개 이상의 단어가 뭐 있는데 주어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다? 명사 구. 그 다음에 would you. 뭐 하시겠어요? would you mind. 마인드는 꺼려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꺼려하십니까? 뭐를?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여기서 to를 쓰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나중에 아까 이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ing 부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ing를 꽉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동명사라고 했죠. 동명사.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이는 거. 이 ing를 쓰는 거는 동마. 나중에 외우세요. 동마. in peace. 이 단어들은 전부 ing만 써요. 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 뭐냐면 mind. 꺼려하다. in은 enjoy. fin은 finish. 끝내다. 쓰는 stop.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이럴 때는 전부 ing를 써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마 in peace.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mind. 꺼려하십니까? 뭘 꺼려해? opening the window. 그 창문 여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전체가 뭐예요? 목적으로 쓰였죠. 몇 개 단어? 세 개 단어. 주호동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뭐다? 명사. 주목보로 쓰니까 명사하고 세 개 이상의 단어가 쓰였는데 주호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다? 구. 명사 구.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o see. 보는 것이 is to believe. to를 안 붙여주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to를 붙여주는 것은 보는 것. 이건 뭐예요? 주어. 믿는 것. 이건 뭐죠? 보호예요. 주어모어. 주목보. 문장 속에서 주목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면 문장 속에서 주목보로 쓰인다. 이게 뭐다? 명사. 명사 구가 된 거죠. 명사구. 명사구. 둘 다. 그 다음에 my aim. 나의 목표예요. in life.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목표는 is. 뭐다? to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to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은 뭐예요? my aim을 보충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게 뭐다? 보호라고 해요. 보호. 보호는 주목보로 쓰인다. 문장 속에서 주목보로 쓰이는 것은 뭐다? 명사라고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단어가 이루어졌는데 주어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명사구가 돼요. 보호를 쓰여주는. 그래서 이것 뭐다? 명사구. 그래서 명사구가. 명사구는 뭐다? 명사인데 뒤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 뭐다? 주, 목, 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것을 명사구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용사구는 뭐예요? 행용사구는 명사를 수직해 주는 거예요. 명사. 명사를 수직해 주는 거. 자, 간단하게 보면 The Girl. 소녀는 ~~이다. It's very pretty. 매우 예쁘다. 이게 뭐죠? It's가 동사, 주어가 동사죠. With Red Hair. With는 ~~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에요. 자, With는 ~~을 가지고 있는. The Red Hair.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소녀. With Red Hair는 뭐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죠. The Girl이 뭐예요? 명사죠. 명사를 수직하는 것보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빨간 머리를 가진 소녀는 소녀는 매우 예쁘다. 여기 전체 뭐예요? 이게 주부예요. 이게 뭐다? 술부예요. 자, The Lady. 그 숙녀는 Standing at the door. 그 문에 서 있는 문에 서 있는 숙녀는 It's my aunt. 나의 아주머니시다. 뭐라고 하죠? 숙모이시다. 또는 뭐죠? 숙모도 되고 작은 어머니도 되고 다 숙모도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숙모라고 됐나요? 어쨌든 그 아버지나 엄마의 그 형제의 부인을 엔터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문에 서 있는 숙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The Lady를 수직해야죠. 그러면 형용사를 일단 쓰면 되겠죠. 명사를 쓰니까 형용사 그 다음에 구 아니면 절이에요. 단어가 네 개 이상이니까 안에 주호동사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구죠. 그래서 형용사 구 자 덴 마운틴 그 산은 It's 미스터 아 미스터가 아니라 마운틴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산이다. 근데 그 산이 뭐예요? 커버드 위드 스노우 커버드는 덮여있는 그 말이에요. 위드 스노우 눈으로 덮여있는 그 산은 킬리만자로이다. 그러면 커버드 위드 스노우 뭘 수직하죠? 마운틴을 수직하죠. 마운틴은 뭐죠? 명사예요. 명사에서 수직하니까 형용사예요. 단어가 세 개 이상 구성되어 있는데 조동사가 없으니까 구가 되죠.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s a man 그는 어떤 사람이다. Of ability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 He's a man of ability 그러면 그는 능력자이다. 그 말이죠. Of ability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man을 수직해 주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없으니까 형용사 구 요거는 한 단어 고치면 He's an able man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뭐예요? To give you 너에게 줄 뭔가가 있다. Something을 수직해 주죠. Something이 뭐예요? 목적어죠. 명사죠. 명사를 수직한 것보다 형용사 세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주어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구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ability하고 비슷한 거예요. This is of no use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이것은 쓸모가 없다. This is useles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f no use 이것도 형용사 구가 된다. 이거 뭐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보호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것 때문에 보호가 오는데 보호에는 명사가 오면 동격 자격을 나타내고 형용사가 오면 뭐다? 그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she seems to be shed 슬퍼 보인다. 그렇죠? 이것도 보호를 쓰였죠. 보호를 쓰였는데 어떻게 동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란 사물의 성질 상태 수량 사물의 성질 상태 이런 말을 나타내는 보다 형용사라고 했어요. 세 개 이상의 단어가 뭐 있으니까 구가 되고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사구예요. 부사구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부사는 뭐라 그랬어요? 자 부사는 시 장 방 모 원 조 결 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수식한다. 이거예요. 오라 했어요. 자 시간 장소 방법 목적 원인 조건 결과 양보 이렇게 한번 볼까요? put 놓아라. the book 책을 놓아라. 어디에? 언더 데스크. 책상 위에 놓아라. 뭐예요? 장소죠. 장소. 책상 위에 놓아라. 부사구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개를 나타내는데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부사구가 되죠. 언더 데스크.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세 개 이상의 단어가 보이는데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된다. 그 말이죠.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책은 is mine. 나의 것이다. 소유 대명사죠. 언더 데스크 똑같이 언더 데스크인데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 the book 책상 위에 있는 책 더 북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에서 수식하는 건 뭐다? 형용사예요. 명사에서 수식하는 건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구가 되죠.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언더 데스크지만 장소를 나타내면 그냥 부사가 되지만 명사를 수식하면 뭐다?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애호를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명사란 사물의 성질상 아니요.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며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면 명사고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며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란 시장, 방목원, 조교량을 나타내며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게 다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The man 그 사람은 was standing 서 있었습니다. At the door 문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동사가 없죠. 두 개 이상의 단어는 구 아니면 절이다. English is difficult to learn. 영어는 배우기가 어렵다. 뭘 수식해요? 행용사를 수식하죠. English is difficult. 영어는 어려워요. 뭐하기가? 배우기가 어렵다. 이걸 수식하죠. 배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difficult가 행용사니까 행용사를 수식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부사로 했죠. 부사란 시장, 방목원, 조교량을 나타내며 행용사, 부사, 아니 동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행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I am sorry. I am sorry. 미안하구나. to trouble you. 너를 번거롭게 해서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sorry가 행용사인데 이걸 수식해 주니까 to trouble you가 뭐다?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He is rich. He is rich enough. enough는 충분히 그 말이에요. 근데 enough는 충분히 부사인데 명사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와요. He is rich. He is rich. 리치가 부자니까 행용사죠. enough는 이걸 수식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부자다. 부자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만큼 충분히 부자다. 그 말이죠. 뭐 할 만큼 충분히 그 말이죠. 그래서 enough가 부사인데 부사를 수식한 건 뭐라고 했죠? 부사라고 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단어가 이렇기 때문에 구 아니면 절인데 주호동사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사구가 된다. 자, to tell the truth. 이건 어떻게 보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 I don't like him.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독립, 부사구에서 독립 부사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제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주호동사가 없으니까. To be surprised. 놀랍게도 그 말이죠. The accident occurred. 일어났습니다. At 2.35pm. 오후 2시 35분에 그 사건이 사고가 occurred. 발생했습니다. To be surprised. 놀랍게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사가 된다. 그 다음에 절. 절은 뭐죠? 절은 주호동사가 있어야죠. 자. 똑같아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자. That is. 이렇게 넣은 거예요. That is. That is clear. 명확하다. 그 말이죠. That you are wrong. 네가 틀렸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 말이니까 명확하다. 네가 틀린 것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명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that you are wrong. 이거 뭐죠? 주어 하나, 둘, 셋, 네. 명사로 쓰였죠. 주어로 쓰이니까 명사인데 네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구 아니면 절이다. 그런데 you, 동사가 있고 아, 동사가 있고 아, 동사가 있죠. 그럼 뭐다? 이거는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고 짧은 것을 가짜 주어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it is clear that you are wrong. 네가 틀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명백하다. 그 말이죠.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 what or not. 그 말이에요. he will come. 그가 올지 안 올지는 does not matter. 그가 오고 안 오고는 does not matter. 중요하지가 않다. matter는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고 안 오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does not matter. 이게 이제 matter. 문제가 되다. 동사예요. 동사. 이거는 whether or not. 이거는 전체가 주어예요. 주어로 쓰니까 뭐죠? 명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단어 쓰니까 구 아니면 절인데 he will.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절. I know. 나는 알아요. That i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무엇 무엇을 알아요. 목적을 나타내는 뭐죠? 명사가 됐죠. 그런데 안에 he is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절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That depends on. Depends on은 defense upon 하면 무엇 무엇에 달려있다. 무엇 무엇에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That depends upon 하면 그것은 달려있다. 어디에? How you do it.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전치사의 이 depend on 하면 open이 전치사인데 또는 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on의 전치사 다음에는 어디 앞에 쓴다. 전치사는 어디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전치사가 앞전 자예요. 어디에 놓을지 자. 앞에 놓는 말인데 어디 앞에 놓는다? 명사 앞에 놓는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뒤에가 명사가 오는 거죠. 명사. 그래서 how you do가 명사인데 뭐다? 하나 둘 셋인데 네 개 단어인데 you do 주어 동사가 했으니까 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전치사가 동사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ing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오는 말을 전치사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명사가 되는 거야. this is. 이것은 무엇이다. what I wanted.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스는 나중에 관계되면서 할 때 the thing that I wanted. 이 말이 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 하는 것을 의미예요. 화스 자체가. 뭔 많은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this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를 쓰였죠. 뭘로 무슨 격보? 주격 보호. 주격 보호를 쓰였죠. 주격 보호. 보호를 쓰이는 것보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그런데 여기는 명사겠죠. 그런데 안에 주어동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자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명사 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question. 문제는 문제는 is이다. whether we should go or not.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이다. 문제는 뭐다? 뭐 뭐이다. 뭐죠? 보호예요. 보호는 뭐다? 문장 속에서 주목 보는 명사예요. 문장 속에서 주목 보는 명사예요. 문장 속에서 주목 보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쓰였으니까 명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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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다는 데 we should go. we go. 주호동사가 있죠. 그럼 명사 절이 되는 거죠. 더 퀘스천에 보충 설명해주는 말. 주격 보호가 된다. 보면 되겠죠. 더 뉴스. 그 뉴스는 that he is alive. 그가 살아있다는 뉴스는 is true. 사실이다. 여기서는 뭐냐면 that he is alive가 더 뉴스. 그가 살아있다는 뉴스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꾸며준다. 그러면 이게 형용사가 되어버리지만 꾸며지는 게 아니라 동격이다. 그럼 주호와 동격이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주호동사가 있으니까 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가 살아있다는 뉴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뉴스와 that he is alive 이거는 동격 동격은 뭐다?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근데 더 뉴스가 뭐예요? 주호니까 명사겠죠. 그러면 that he is alive도 명사로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ask a question. 질문을 원합니다.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whether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고자 합니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이것도 동격이에요. 그러면 목적어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사하고 주호동사 it is 가 있기 때문에 절이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격절이냐 행용사절이냐 이건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동격으로 보면 주어의 동격이면 주어로 보니까 명사고 목적의 동격으로 보면 목적어가 명사니까 명사로 보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행용사절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뭐예요? 명사절 수식한다 그 말이죠. you are the person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사람이야 이 말이죠. person을 수식해줘요. person이 뭐죠? 명사에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 내가 너를 찾았던 쭉 찾아왔던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에요. 주호동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이에요. which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책이다 이해 안되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관계대명사 때 보면 또 이해가 되니까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에요. 내가 어제 산 책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산 책 뭐죠? 더 북을 수식해줘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이 그 집이에요. 어떤 집?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집 그래서 형용사절이에요. 전부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주호동사가 있으니까 can you tell me the reason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시겠습니까? 말해줄 수 있겠니? why 왜? he is so late 그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늦은 이유 그러니까 reason 이유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주호동사 he is 가 있기 때문에 절이다. 형용사절 그래서 형용사는 뭐다? 명사 수식하는데 단어가 있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있으면 형용사고 구구가 있고 절은인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으면 구구 아니면 절인데 주호동사가 있으면 절이다. 기본적인 기능은 뭐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럴 때 형용사 라는 말을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 부사는 시장광목원 조교일량이라고 했어요. 부사란 뭐다? 시장광목원 조교일량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단어 하나 있으면 단어 두 개 이상에 있으면 구구 아니면 절인데 여기서는 절은 뭐다? 주호동사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When I see him. 내가 그를 볼 때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 I will tell him so.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 내가 그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게. 그 말이겠죠. When I see him. 주호동사가 있죠. 그럼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Where there is a will. Will은 뭐냐면 의지예요. 몸 할 것이다. 저 동사가 아니고 의지. 명사로 There is a will. 의지가 있는 곳에 즉 뜻이 있는 곳에 그 말이에요. 의지는 또 뜻. 의지가 있는 곳에 Where there is a will. 장소를 나타내죠. 부사죠.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인데 주호동사가 이게 주호고 이게 동사죠. 그래서 주호동사였으니까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There is a way. Way는 뭐죠? 길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는 의지가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As his will. 그가 아프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죠. 주호동사였으니까 부사절이에요. He cannot go with you. 그는 너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왜? 아프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죠. Since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Since the moment 때문에 We didn't go there.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왜?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It began to rain.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원인. 이유를 똑같죠.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So that. 그래서 He may succeed. So that may는 뭐 뭐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헷갈때 목적어와 목적을 나타낸 말은 안 돼요. 목적어는 뭐 무엇을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나타낸다는 말은 뭐 뭐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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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So that may.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So that may. 몸하기 위하여. He succeed. 그가 성공하기 위하여.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 말이에요. It was so noise. 그것은 매우 noise. 시끄러웠다. That I could not concentrate. Concentrate가 뭐냐면 집중하다죠. 집중하다. 그것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결과를 나타내죠. 결과. 아까 보면 결과가 여기 있죠.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그것을 집중이 안 되었다. 시끄럽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 거예요. If you work hard. 네가 열심히 일한다면 You'll succeed. 너는 성공할 거야. 뭐죠? 조건이죠. 조건. If you work hard. 하나, 둘, 셋, 넷.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Though. He is young. He is very careful.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He is young. 그는 젊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이상하지 않아서 보세요. 그는 매우 젊다. 그는 매우 주의 깊다. 그는 매우 젊기 때문에 주의 깊다. 말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약간 경험이 많고 그래야 주의 깊고 오는데 그는 아이인데 그는 아이인데 매우 주의가 깊다. 그는 아이인데 매우 살해가 깊다. 말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매끄럽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비교해 보세요. 그는 매우 어리인데 그는 매우 어리기 때문에 매우 살해 깊다.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는 매우 어리지만 비록 그는 어리지만 매우 살해 깊다. 말 돼야 안 돼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비록 뭐 뭐 하지만 이게 뭐예요 전부? 양보. 양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He is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though. even though. 다 마찬가지. 비록 뭐 뭐 한다 할지라도 비록 뭐 뭐 이지만 그렇게 해석할 땐 전부 양보 부사절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면 돼요. though he is young. 그는 매우 어리지만 he is very careful. 매우 신중하다. 조심스럽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되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